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여인의 천안관상, 남편에게 해로운 관사. 천안관상은 천상이라고 하고 남편에게 해로운 관사, 극부상이라고 하죠. 제가 열 가지하고 여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여인의 천안관상이고 우측에 있는 게 남편에게 해로운 관사, 극부상입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는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쭉 읽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이 틀어졌거나 스스로 움직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은 가정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은 출납관이죠. 음식이 들어가고 말을 내뱉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저 역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 입은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천안관상, 천상은 두 번째, 혈색이 항상 어둡고 화색이 나지 않는다. 혈색이 항상 어둡다는 것은 운세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색은 항상 밝아져 온 것입니다. 밝으려고 하게 되면 많이 웃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화색이 나지 않는다. 이 화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하셔. 그래서 화색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얼굴은 큰데 코가 유난히 작다. 얼굴이 크면 코도 덩달아서 커야 됩니다. 그게 조화와 균형이 맞는 거죠. 관상은 조화와 균형의 학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운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가는 다리의 허리는 굵다. 투박한 모습. 허리가 굵으면 다리도 굵어야 됩니다. 이 역시 최상이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크면 몸도 자연히 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머리는 무겁습니다. 무거운 하늘을 바치려고 하면 이 몸도 덩달아서 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맞아가지고 보기에 좀 후덕하게 보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를 쑤시면서 옷을 만지작거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많죠.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6번째,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혼잣말로 절대 중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7번째, 키나 몸은 긴데 유독 목만 짧다. 이 역시 조화와 균형이 어긋난 것입니다. 키나 몸이 길면 목도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서 있는 자세가 한쪽으로 기운다. 서 있을 때는 똑바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게 되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약한 분입니다. 그리고 반듯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9번째, 때가 없이 음식을 먹고 항상 군것질한다. 식사에 대해서 제가 미주노 남복구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식사는 가급적 제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때가 없이 식사를 하고 항상 군것질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죠. 이런 습관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음이 하루에 12번 변한다. 이 역시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심상인 것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기가 먹은 마음은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변하게 되면 여인의 천안관상인 것입니다. 천안관상은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다음 기회에 또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해로운 관상, 극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이미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섯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째, 산근이 횡문으로 끊어졌거나 흉터가 있다. 산근은 눈과 눈 사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행문으로 딱 절단된 듯한 그런 주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터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랜 세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꾸 인상을 찡그리게 되면 이 산근의 행문이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역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근에 횡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웃으십시오.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상이거나 이마가 한쪽으로 기울고 이가 드러났다. 여자가 남상이게 되면 남자의 모습이 있으면 결혼이 불길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한쪽으로 기울고 이가 드러났다. 이 역시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콧등에 세로금이 나 있다. 이 역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 콧등은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능선입니다. 능선이 깨끗해야 되죠. 그러한 위치로 콧등은 이런 세로금이라든지 가로금, 기타 여러 가지 흉터라든지 점이라든지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코관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골이 높아서 봉오리를 이루고 계란처럼 불쑥 튀어나왔다. 관골이 너무 높아도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계란처럼 불쑥 튀어나온 것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 관골은 코와 같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가 솟게 되면 관골도 솟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솟는 것은 조화 균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관상은 조화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격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불길한 일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당 부위에 세로의 현치문이 있다. 이 인당, 인당이란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인당이라고 하죠. 여기에 세로로 가는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치문이 있게 되면 겨루느니 이 역시 불길합니다. 그리고 기세가 너무 강하다. 기가 세다는 것이죠. 기가 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결혼운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천안관상, 남편에게 해로운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